3월 둘째 주 생방송 하켓 야냄 무대에서 시작합니다 한 눈물로 널 보냈면 가슴이 저리로 이 품에 있는 때 꼭 한 번만 그리고 널 볼 수 있다면 영원히 주는 날 그때까지도 네 모습 맘에다 말타처럼 여유를 두고 살 순 없어 그렇게 난처럼 너와 내가 살 수 있니 가지마 날 두지마 너 아닌 딴 곳에 나를 두고 떠나 가지마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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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